정치권력 우리 역사에서 정치권력에 밑보여가지고 공중분해되는 억울한 대기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현 정부와 맞선꼴이 되어버린 동양대 최승의 총장이 정말 딱한 상황에 차게 됐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력과 민간사의 관계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새삼 던져준 그런 사건입니다. 12월 21일자 중앙일보에는 동양대 최승의 총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현재 동양대는 학생이 4,8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 정부와 맞선제 아닌제로 인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현재 교육부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교육부와 한국의 사학들 간의 관계는 완벽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한국 사회의 교육부부는 점점점점 더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승의 총장의 인터뷰에서 저는 세 가지 점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총장직 사태권입니다. 최승의 총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총장을 면직시키려고 하는데 안 하면 한 번 더 통보할 것이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이사를 다 교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를 빼앗기는 것이다. 행포 아니냐? 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부가 내 것만 1년치를 다 조사했다. 병원비라도 혹시 법인카드로 쓰지 않았나 싶었다. 그런데 그 내 돈을 썼지 법인카드로 진짜 안 쓴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산권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부, 정부와 대학 사회에는 거의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 틀리면 총장을 내쫓아버릴 수 있고 사학도 교육부가 선택한 사람들로 이 사회를 채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학을 언제든지 피로에 따라서 관학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 현주소입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도 한국 사학들이, 한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치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위기입니다. 최성애 총장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사실 제가 빠져도 학교는 괜찮지 않습니다. 학교 평가 점수가 확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이게 됩니다. 돈도 한 푼 못 받고 그러면 망합니다. 대학원 시험까지 합치면 학생이 4,8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이 교육부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습니다. 등록금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학의 모든 사안들은 일일이 교육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부 눈밖에 나면 정말 힘들게 되죠. 이번에는 정권에 눈밖에 났기 때문에 교육부가 돈줄까지 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대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 두 명 대법원장들도 모두 다 잡아 넣었습니다. 대학 하나 정도 없애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원전 산업 자체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날려버린 판인데 동양대 하나 정도 없애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영 논리가 무척 강합니다. 우리 편을 당신이 그렇게 공격했어? 어디 두고 봐. 이런 종류의 선입견과 편견이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논리나 합류나 이승이나 합법 같은 것은 들었을 공간이 없는 셈입니다. 외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권력을 진 사람들의 의식이나 멘탈리티는 지극히 고압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때로는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그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도 우리 사이 현재 수준이 2등도 수준이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최성애 총장이 갖고 있는 다섯 개의 학위 가운데 세 개의 학위가 위조가 됐다. 당국대 71학번으로 운동권 출신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장사로 돈을 제법 크게 번 이야기들을 최성애 총장이 털어놓았습니다. 템플 MBA를 중도에 그만두게 된 일이나 당국대학교 명예박사학위를 박사학위로 기재한 일 당국대에서 운동권 출신으로 재적당한 일들과 관련해서 다섯 개 학위 가운데 세 개를 허위라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은 과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망신을 주고 총장을 내쫓는 기획안을 밀어붙이는 그런 운동권 출신들은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 공작처럼 일종의 공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라고 일단 찍혔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결국은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론들이 관심 있게 보면 좀 덜하겠지만 정치 권력이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도와줄 수 없지만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은 조선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부터 시작해서 정치 문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졌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치 과잉 사회입니다. 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관은 민을 수탈하고 압제하는 대상으로 오랫동안 삼아왔습니다. 관이 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역사는 아주 짧았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최성애 총장이 보인 반응은 그저 사실에 충실했습니다. 또 자신의 양심에 충실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지 정권에 대들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교육부가 권한을 남룡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현재 동양대 탄압의 주역들은 단제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옳지 않은 일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준 사건이 동양대 최성애 총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21세기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아닙니다. 그 점을 널리 공유하고 동양대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